예컨 가수 김경래 가수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고향 생각을 하면서 고향 고정을 여러분과 함께 함께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 고향 고정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향 고정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향 고정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